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2학년도 3월 학평 대비 기출 모의고사 2회 공개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회가 예전에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에 진행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개특강을 수강을 하셨어요. 네,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회분 정도가 제작이 되어서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고 2회도 마찬가지로 문항 구성은 똑같이 1단원 9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예, 나올 수 있는 것들 뉴턴역학이 6문제, 연력학 1문제, 시공간의 이해, 상대성이론과 핵반응에 대한 얘기죠. 두 문제 합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 2단원, 2단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965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문항이 앞부분 전기력, 에너지준이, 그리고 에너지 띠나 전기 전도도 또는 반도체, 여기서 3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기장, 전자기유도, 그리고 자성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3단원은 5문항이 출제가 되고 파동의 기초 부분이 있죠. 파동의 성질, 그리고 굴절, 전반사, 그리고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 문항구조도 똑같을 거예요. 965로 계속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2회 활용법. 1회랑 활용법은 똑같은데요. 예, 문항 배치도 거의 유사합니다. 아, 기출무의구사는 학습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당연히 상이해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다 풀고 거의 외운 수준까지 간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재수,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빠르고 그리고 고득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습 단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학생들은 아, 진짜 몇몇 문제는 기억이 나겠지만 기억나는 것도 답이 딱딱 기억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아줘야 돼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제작한 기출무의구사입니다. 베스트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2005년 물리원이라는 과목으로 수능에 포함이 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기출문제들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서 작년에 수능과 동일한 문항 배치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문항 배치로 베스트 문항들을 뽑았어요.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뽑겠다라는 기조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사고력이 좀 필요한 것도 일반적인 시험보다는 많습니다. 안 풀어봤다 너희들이 이 문제에 기출문제를 안 풀어봤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풀어봤기 때문에 1등급 컷은 한 45에서 47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등급은 한 40에서 4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는 실전과 동일하게 30분 동안 딱 테스트를 해 주시고요. 15분, 15분을 좀 구조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 15분 동안에는 막히지 않는 것들을 쭉쭉쭉쭉쭉 풀어나가 주시고요. 15분 정도를 항상 감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시계를 보면서 한 15분 정도 됐을 때 내가 몇 문제가 남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시험 볼 때마다 알겠죠? 실전 모의고사 할 때마다 그래서 남은 15분 동안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평균적으로 나는 몇 개가 남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시면서 가셔야 돼요. 남은 15분 동안에 너희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제 수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5분 동안 5문제 정도를 계획해서 푸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알겠죠? 다른 과탐이랑 좀 느낌이 좀 달라요. 한 1등급 수준이라고 하면 30분 동안 20문제를 풀 때 15분 동안에 한 15개 정도를 소화할 수 있고 남은 15분 동안에 5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득이 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15분 딱 됐을 때 남는 문항 수를 딱 보니까 평소보다 하나가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내가 버릴 수도 있나 또는 다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항상 7개 정도가 15분 정도에 남았는데 항상 5개 정도를 풀고 2문제를 못 풀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한 3등급 수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또 한 4, 5문제 남았고 항상 다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험에 딱 들어가서 시험을 딱 봤을 때 평소랑 똑같이 남았다고 하면 난이도가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5문제를 내가 풀면 다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전체 난이도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주면 가장 좋겠어요. 모든 문제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지가 있죠. 해설지가 제공이 되니까 해설지와 그리고 여기서 공개 특강에서 진행이 되는 문제풀이 한 7문항 정도 풀어낼 겁니다. 4페이지는 다 풀 거고요. 아직은 시험지를 보지 마시고 풀게 되는 문제는 뒤쪽에 12번, 14번, 16번과 뒤에 4문제, 4페이지 4문제 이렇게 7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어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잠시 멈추고 멈추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공개 특강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채점하고 해설지 공부하고 공개 특강을 수강하신 후에 주요 문항들을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부족한 개념들 약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월 학평 정도 지금 3월 25일이 학평이잖아요. 3월 말 정도 되면 개념이란 기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는 학생들이 있고 돼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EBS 같은 거 있잖아요. EBS 캐스트도 있었지만 EBS를 푸는 거는 개념과 기출이 완료된 후에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가장 좋은 거는 기출 문제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 푸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과 기출이 완료된 다음에는 너희들이 뭐 킬러 강좌, 그렇죠? 심화 강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 또는 전체 개념을 좀 빠르게 훑어보는 압축 강좌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하고 킬러로 일단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킬러 특강이 온라인에서 개강이 되어 있는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열공 다짐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다만 그런 문제풀이들이 막 될 때 내가 아직 개념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 상반기 때는 개념 학습에 치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출 문제 풀이가 안 돼 있다면 기출 문제 푸는데 상반기에는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내 단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것들 막 끝은 못 맺고 계속 시작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제 공개 특강을 시작할 거예요. 문제 안 푼 사람들 풀라고 했어. 풀었던 사람들은 이제 시험지 딱 펼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다 기본형 문제들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쉬운 것도 있겠지만 대단히 좋은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어. 알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애매하거나 또는 조금 막힘이 있었던 것들은 너희들이 집중 분석해서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잘 자기껄로 만들기 바랍니다. 11번까지 풀고요. 12번 풀어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 이겁니다. 자 속도시한 그래프를 주는 요즘 스타일이죠. 과거에 기출된 문제지만 요즘에는 속도시한 그래프를 제시를 해주죠. 제시를 해주고 해석하라고 해. 예전 같은 경우는 속도시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속도시한 그래프는 제시해주고 해석해라. 완전 요즘 스타일은 여기에 역학적 상황 하나를 주죠. 그렇죠? 실로 연결된 물체 주고 VT 그래프 같이 주면서 해석해줘라. 이런 식이 요즘 스타일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가속도가 뭐예요?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AT 아니냐? AT? 속도 변화량은? 그리고 델타 T라고 한다면 A 델타 T 근데 물리학에서는 델타 T는 그냥 T라고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AT 이렇게 외우죠. 이랬을 때 이게 둘 다 A랑 B가 등가스도 운동을 해요. 가스도의 그 각각 AA랑 AB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0에서 초까지 이동거리가 A가 B보다 100m가 크대요. 이 VT 그래프에서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라는 건 가속도인 걸 다 알잖아요. 면적은 뭐예요? 변이죠? 방향이 안 변하는 구간에서는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가 이동한 거리는 이 그래팔의 면적이고요. B가 이동한 거리는 이 그래팔의 면적이야. 그 차이가 그 차이니까 여기 이 면적의 차이 그렇죠? 이 면적 차이가 100m다라고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가속도를 주고 시간을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걸 할 때 잘 봐봐. 이게 속도 변화량. A의 속도 변화량. 이게 B의 속도 변화량이지. 그치? 그럼 A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AT니까 AA 곱하기 10 이게 바로 A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B의 속도 변화량은 이거거든요. 이 녀석이 AT라고 하니까 AB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 높이 값을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 면적에서 이 삼각형 면적을 빼주면 그게 100m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0이잖아요. 10 곱하기 높이 빼기 이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똑같이 10이죠. 10 곱하기 높이니까 10을 앞으로 빼서 AA10 그렇죠? 네. 마이너스 AB10 이렇게 해주면 바로 거리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이 뭐라는 얘기예요? 100m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5니까 5로 나눠버리면 20 이렇게 되겠죠. 날라가고 지워지니까 끝났어요. AA- AB라는 것은 AB라는 것은 2다. 이렇게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2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푼 사람이야? 아마 풀어서 맞은 사람들은 저걸 왜 풀어주나? 이럴 거예요. 근데 맞은 사람들도 잘 알아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14번 자기장 문제인데 합성 자기장 문제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예. 합성 자기장 문제인데 도선이 지금 수직으로 박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A가 박혀있고 여기 B가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 표시가 자기장에서 나왔다면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라는 얘기야. 항상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은 북쪽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위 표시를 줬다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반드시 위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변함이 없을 거예요. 똑같이 지구 자기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을 텐데 현재 이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 여기서 뭐 나온다고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앙페르 오른나서 업칙을 써서 여기서 접선 방향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데 그려봤자 동심원을 그리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일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지금 이쪽 방에 가리키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 벡터 합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 이쪽 방에 가리킨다는 얘기는 합성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을 아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A랑 B를 합성한 자기장이 A랑 B를 합성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합성된 자기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B가 만드는 자기장이 합성되어 있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있던 이 A를 그대로 위치만 밑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대로 위치만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랬더니 지금 세타1보다 세타1보다는 세타2가 더 크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자기장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더 세졌다고 오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세졌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더 세졌기 때문에 A와 B 밑으로 내려가니까 B는 그대로일 텐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A는 여기 딱 내려오게 되면 얘가 오른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여기에 오른쪽 방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방향이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이렇게 시계방향 동심원을 그리면 접선 방향 오른쪽이 되니까 아 A는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그럼 처음에도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었겠죠. A가 A가 들어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A가 들어가는 방향 위쪽에 있을 때는 들어가니까 이 왼쪽 방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합성이 오른쪽이라는 얘기잖아.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 그렇군요. 바로 이 녀석이 여기에 오른쪽으로 만들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시계방향이니까 접선 방향이 오른쪽이 되겠지. 근데 거리가 지금 더 멀거든요.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공식은 다 알잖아요.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공식은 앞에 상수 붙고요. 이거잖아. 그쵸? 근데 거리가 두 배 먼데도 불구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더 세니까 합성 자기장이 오른쪽에 나왔던 거지 그럼 IA랑 IB를 판단한다면 B가 거리가 먼데도 자기장을 세게 만드니까 IA보다는 IB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A보다는 IB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었고요. 알겠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지. 만일 이게 나오는 방향이었다면 나오는 방향이었다면 여기서 이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일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치우잖아? 그럼 오른쪽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왼쪽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절대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 전류 방향 A, B 같다. 같습니다.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평가원이 쓰죠. 지면 안으로 들어간다. 지면 밖으로 나온다. 알겠어요? 지면이란 건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짓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풀고 있는 종이짓자 지면 밖으로 지면 안으로 알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P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동쪽이다. P점에서 B에 의해서 흐르는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방향이다. 그쵸? 동쪽이죠? 니은 맞습니다. IA보다는 IB가 크다.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 2018년이지만 정말 최근 스타일이죠. 최근 스타일이 뭐예요? 도선을 이렇게 놔두고 한 마리를 이동시키는 게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위쪽에서 바라보고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기초 문제는 반복 재출제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알겠지? 잘 공부해 두시고요. 다음 연력학 16번 가볼까요? 자, 16번 갑시다. 자, 연력학 문제인데 연력학 문제가 요즘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PV 그래프 열기관의 수단 과정에서의 PV 그래프 주고 표를 주는데 이 표에 있는 물리량을 너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일을 준 건지 열을 준 건지 기출문제도 여기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연량을 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 일 또는 받은 일을 준 경우가 있어. 근데 한 일 또는 받은 일이니까 누가 한 일이고 누가 받은 일인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기체는 팽창할 땐 기체가 일을 한다라고 하죠. 압축되면 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잘 보면 여기 AB는 부피 변화가 없잖아. 일을 하거나 받지 않고 CD도 일을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BC에서 부피가 팽창하지 이때 일을 하는 거예요. D에서 A로 할 때 부피가 감소하지 이때 일을 받는 겁니다. 부호 체계로 보면 일을 할 경우에는 플러스 일을 받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선 일을 하고 이 구간에선 일을 받는데 항상 열기관은 순환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한 번의 순환 과정이 항상 중요해.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과 받은 일이 있으면 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닫힌 부분 면적이 될 텐데 그렇죠? 닫힌 부분 면적이 바로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R자 1이라고 하고요. R자 1 자 R자 1이라고 하고 항상 이 R자 1이라는 것은 열기관은 결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 결과적으로 일을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한 번 사이클을 도니까 열기관이 일을 받고 한 번 도니까 또 받고 열도 막 공급되는데 일도 받아. 곧 폭발하겠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열기관은 항상 한 바퀴 돌 때 한 일과 받은 일이 있으면 한 일이 더 큰 아이가 항상 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딱 보고도 얘가 더 큰 거예요. 이게 한 일인 거예요. 크잖아요. 한 일입니다. 이게. R자 1이라는 것은 이 닫힌 부분의 면적인데 이게 구간 구간에서로 본다면 구간 구간에서 한 일과 구간 구간에서 받은 일의 차이지만 이걸 R자 1이고 결과적으로 한 일이다 그래. 이걸 순환 과정에서 한 일. 순환 과정 에서 한 일이다.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닫힌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러면 결국 이거는 R자 1은 100과 50의 차이니까 50이 R자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흡수한 열이 어딘가 있었겠죠. 방출한 것도 있겠지만 그 흡수한 것 중에 R자 1을 얼마를 했는가. 알겠죠? 여기에 50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문제에서는 흡수한 열에 대한 정보가 네 번째 줄에 하나 나와요. 여기 A, B 과정에서 이때 열을 250줄을 흡수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긴 단열이니까 열 출입이 없고 CD 과정 여기가 C에서 D로 가는 거죠. 이 과정이 당연히 열을 방출하겠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는 열 방출인데 그게 잘 접근이 안 되면 연력학 법칙을 써야 돼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CD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을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P 곱하기 V PV인 NRT에서 P 곱하기 V가 줄어들면 온도가 하강하죠. 온도가 여기 하강하지. 그치? 그리고 내부에너지는 그 온도랑 관계가 있잖아요. 내부에너지는 기본적으로 NT 분자수랑 온도랑 둘의 곱과 비리하지 않습니까? 내부에너지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일을 하거나 받지 않는데 왜 내부에너지 감소하는 거야? 열을 방출했으니까. 아 여기서 열을 방출한 겁니다. 방출 방출했다고 여기서 그럼 방출한 연량은 얼마야? 잘 봐. 한 번 순환 과정을 거치면 250을 흡수하거든 그중에서 결과적으로 50에 일을 해. 200만큼이 방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200을 방출했다. 이렇게 200을 방출했군요. 그러면 열기관의 열 효율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디귿에서 물어보잖아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흡수한 거 250 중에 알자 1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5분의 1 0.2가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디귿은 틀렸어요. 그리고 기역에 기역 기역 BC 과정을 물어보는데 BC는 단열인데요. 부피가 커지니까 단열 팽창이죠. 열 출입이 차단된 채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단열 팽창은 말이야 보시면 알겠죠.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압력이 줄고 온도도 떨어집니다. 단열 팽창은 거의 압력 떨어지고 온도 떨어진다는 걸 거의 외우고 있지 않니? 단열 압축은 온도랑 압력이 커지고요. 외운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억지로 외운 게 아닐 거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텐데 이수증까지 못 간 사람들도 있겠죠. 자 한번 그래도 봅시다. 공부하는 거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단열 팽창은 열 출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뭘 갖고 한 거예요? 내부 에너지를 써서 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감소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크기는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온도는 떨어진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여기서 압력 판단까지 하면 PV인 NRT에서 P는 V분의 NRT잖아요. NRT인데 여기서 NR은 어차피 안 변하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는데 단열 팽창은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이 줄어드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항상 Q는 델타 U 플러스 W하고 같이 써야 되는 게 PV는 NRT NRT NT가 내부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이 관계. 이 두 개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의 효율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억 BC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감소하냐. B에서 C 단열 팽창이죠. 좀 전에 해석했듯이 온도는 감소한다가 봤습니다.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방출한 열량은 200줄이 되겠습니다. 디귿 열기관의 효율이 0.4가 아니라 0.2가 답이 되겠죠.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부해 놓읍시다. 알겠죠? 열기관은 순환 과정과 표로 출제가 되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다. 알겠죠? 네. 16번이었고요. 17번 가봅시다. 4페이지에 있는 4문제는 다 풀어볼 거예요. 17번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됐던 작년에 출제가 됐던 수능 문제죠. 자 동시성의 상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니까 A, B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Q에 동시 도달했는데 어떤 애가 보니까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죠. 동시성의 상대성은 논리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동시성의 상대성 기초 개념까지 다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은 매우 중요하고 논리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죠? 정지랑 등속자표기는 모든 물리법칙과 현상이 동일하다. 그렇죠? 관측될 때 관측되는 물리현상과 적용되는 물리법칙은 똑같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 그리고 빛은 누가 보아도 C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 상대성 이론에 가설로 잡혀있진 않지만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건 자체는 상대성이 나타나지 않죠. 절대적이죠. 사건 자체.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그건 누가 봐도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야 돼. 우리가 말한 상대성이라는 거는 두 지점에서 각각 발생한 사건들 있지. 그 사건들의 선후 관계가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라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논리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문제를 정교하게 읽으시고요. 우주선이 0.5C의 속력으로 직선운동하고 있다. 알겠죠? P의 관성계에서 P가 본인 란 뜻입니다. P의 관성계라는 것은 P가 본인 P가 본 것을 노란색으로 한 번 표시를 해볼게요. P가 본인 우주선이 0.5C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Q도 움직이고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는 거야. 당연히 길이들은 다 수축됩니다. 알겠죠? 네. 상대성도가 있으면 길이 수축이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다 수축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어딘가에서 빛이 딱 발생했다 그러면 빛은 C의 속력으로만 무조건 보여야 돼. 그렇죠? 얘가 봐도 빛은 C Q가 봐도 빛은 C 다 C로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주선은 움직여야 되고요. 이에 대한 설명 기억 P의 관성계 아 아직 다 안 읽었구나 위에 있는 문제 예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금 이 모습이네요. 이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 P가 보니까 같은 거리 물론 수축돼 있을 거야. P가 보면 A랑 Q B랑 Q 사이까지 수축이 돼 있을 텐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두 지점 사이 거리가 수축되어서 같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어, 그래요. 또 하나 이게 뭐 수축이 되더라도 수축이 되더라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P가 봤을 때 A, Q가 잘 봐. 중요한데 P가 봤을 때 A, Q가 수축이 돼. 수축되는 걸 A, Q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B, Q도 수축이 되겠죠. 근데 수축한 길이가 같대. 그러면 이걸 A, Q가 보잖아요. Q Q를 빨간색 표시 볼게. Q가 보면 A, Q하고 B, Q가 수축이 안 된 고유 길이로 보이는데 고유 길이로 보여도 같다. 맞니? 맞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이 길이가 수축, 길이 수축에 대한 개념을 알잖아요. 길이가 수축되었을 때 그 수축된 수축된 관측 길이는 L0의 감마 분의 1 이렇게 그렇죠? 감마 값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감마 분의 1 정도로 나온다. 앞에 상수가 있다. L0의 요만큼만큼 수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감마 값이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상대 속도가 0.5C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마 값은 A, Q를 보든 B, Q를 보든 이 값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관측 길이가 둘이 같대. 그럼 고유 길이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Q가 보면 얘가 수축은 안 되어 있겠지만 거리가 같은 건 맞다라는 거죠. 됐죠? 동시상대성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그리고 다시 P로 돌아가서 다시 P가 보니까 A, B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이 된대.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관측 기술을 동원해서 내 시계로 보니까 동시, 같은 시각에 빛이 출발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가 보면 수축이 되어 있을 텐데 땅땅 출발을 해 그런데 P가 보면 Q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Q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P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P 입장에서는 동시 출발한 애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Q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봐주니까 B가 Q에 먼저 도달해. 알겠죠? 그래서 P 입장에서는 B가 Q에 먼저 도달. 이게 바로 동시성에 상대성에 대한 논리죠. 됐나요?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P의 관성계에서 A,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 어? Q에 도달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도달하는 걸 묻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보면 이 거리가 같다고 했거든요. 같은 거리고 얘가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여기를 향해서도 빛이 출발하지만 여기를 향해서도 빛이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P를 향해서도 빛이 C로 출발을 하고 여기를 향해서도 빛이 C로 출발을 하는데 광속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P가 보면 이것도 다 C, C로 보이잖아요. 그럼 현재 A랑 B점에서는 동시에 빛이 출발하는 것으로 P가 보는데 거리도 같잖아요. 그럼 P에 동시도 란다가 맞는 거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기억 같은 걸 처음 물어봐. 평가원에서 이렇게 맨날 여기한테 도달하는 거를 관측하는 걸 물어보지 지한테 오는 걸 묻진 않았는데 그걸 묻고 있으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고 C로 오니까 동시도달한다. 기억 맞습니다.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Q가 아니라 B가 Q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맞죠. 니은 틀렸습니다.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 때까지 걸린 시간 자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Q 입장에서는 말이야 여기서 출발한 빛이 그냥 고유 길이만큼 와서 끝납니다. 그쵸? 고유 길이만큼 오면 돼. 근데 P가 보잖아? 일단 고유 길이보다 수축이 된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얘가 또 와줘요. 수축된 상태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오다가 만난다니까 빛이랑 그러니까 훨씬 더 짧겠죠. Q가 볼 때가 더 길고 P가 볼 때가 여기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더 짧다가 맞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Q가 더 크다. Q가 보았을 때가 Q의 관성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ㄱ 4번이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시성의 상대성이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4가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4개 중에 하나가 계속 하나씩 뽑혀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 중에 하나의 예예요. 17번이었습니다. 18번 자, 18번은 좋은 문제고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용수철이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20번 용수철 문제보다는 이 18번의 빗면 문제에서 실이 끊어지는 형태가 더 고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빗면에서 실 끊어지는 실 끊어지는 거 엄청 좋아하고 빗면 엄청 좋아합니다. 알겠죠? 특히 실이 끊어질 때는 봐봐 이게 처음에는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했거든요. V로, V로 이게 정지 상태가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해요. 등속도면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에는 합력 시그마이프라고 쓰면 합력은 다 0인 거예요. 합력은 다 0인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실이 끊어지지. 실이 끊어질 때는 장력이 탕탕 날아가거든? 여기 주고받는 장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같은 크기였겠죠? 이게 T면 이것도 T지? 얘들은 다 MG 사인 세타 같은 거는 원래 중력이니까 빗면 방향 중력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분석해야 돼요, 여기서. 자, 근데 그거보다는 먼저 간단하게 그 실 끊어지는 거에 어떤 특징을 알려주면 얘가 운동하다가 실이 땅 끊어지면 이 TT만 탕탕 날아가요. 그래서 왼쪽이랑 이 오른쪽 BC 덩어리 이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데 두 부분에 장력만 탕탕 날아가니까 합력의 변화량이 항상 같아. 그렇죠? 그래서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나오잖아?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나올 때는 가속도는 M분의 F에서 항상 이걸 생각해. 가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우린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이런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어. 가속도의 변화는 M분의 DELTA F 왼쪽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각각 M은 안 변하니까 이렇게 쓴다면 그 두 부분을 비교할 때 합력 변화는 항상 장력만 날라가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가속도 변화량이랑 질량은 반비례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처음에는 가속도가 0이었잖아요. 등속도니까. 등속도는 가속도가 0인 거잖아요. 땅 끊어지지? 질량이 2대 3이지 이 덩어리가. 가속도 3대 2에요. 얘가 3A면 얘는 2A가 되는 거지. 이걸 빨리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일단 보자마자 끊어진 다음에 가속도는 3대 2겠구나. 가속도 변화가 질량과 반비되니까 질량이 2대 3 가속도는 3대 2. 정확히 가속도 변화가 3대 2인데 초기 가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낮은 가속도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힘 분석 좀 더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빗면인데요. 빗면에서 이 중력을 항상 표시하는 게 기본이야. 빗면 유형은 빗면 방향 중력을 사인세타를 쓰지 않고 원래는 Mg사인세타 한 건 다 알잖아. 근데 같은 빗면이면 G사인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2대 1이면 이 Mg사인세타가 2대 1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EFF란 말이에요. 근데 한 덩이로 본다면 주거반님 잠깐 무시하니까 토탈로 개로 보면 이 녀석이 3F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어? 이 상태로 V로 가다가 땅 끊어지는 거야. 땅 끊어져도 이 녀석은 Mg사인세타는 남는 거죠. 2F 남고요. 이거 F 남습니다. 여기 3F 남는 거죠. 남아요. 이 문제는 뭐죠? 땅 끊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얘가 V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 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 녀석은 V에서 이제 빨라지겠죠. V프라임이 될 텐데 V프라임 구해야 돼. 알겠죠? V프라임까지 올라갈 때 이 녀석이 D만큼 움직인답니다. 둘 다 같이 움직이겠죠. C가 여태는 D만큼 움직인대요. 이랬을 때 끊어진 다음에 여기 장력 크기를 알려줘. 이 장력을 알려줬는데 이 장력은 어차피 이 장력이랑 똑같을 테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는 같을 테니까 좁으니까 여기다 표시해볼까요? 그게 6분의 5mg 라고 줬어. 아, 이 장력을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C는 이제 D만큼 내려갈 때 알짜임이 3f에서 6분의 5mg를 뺀 값이 C의 알짜임이 되겠죠. 거기까지 괜찮니? 예, 이때 D를 G랑 V제곱을 써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D를 물어봐니까 거리를 해석해달라는 거죠. 거리해석 문제예요. 거리해석. 거리해석은 기본적으로 알짜임이 아닌 일이 운동해내면 아니라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퍼텐셜을 묻지 않는다면 그냥 알짜임이 아닐 만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나타난다. 이것만 갖고 풀면 돼요. 퍼텐셜이 있으면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이나 변화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얘가 끊어진 다음에 얘의 알짜임을 좀 알면 되거든요. 그럼 F를 모르니까 F를 구하면 돼요. F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속도가 3대 2잖아요. 그렇죠? 가속도가 3대 2. 끊어진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뭐 얘의 가속도는 2m분의 2f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가속도가 2a인데 이거 잘 봐라. 이거 토탈로 보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얘가 2m인데 A가 C만 봐도 2m이니까 아, 질량이 똑같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 질량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3대 2라는 얘기지? 합력이 3대 2구나.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A하고 C를 비교하면 질량이 두 마리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3대 2라는 얘기는 합력도 3대 2. A와 C의 합력이 3대 2다라는 거죠. 그럼 제의 합력은 끊어진다면 2f고요. 3대 2니까 3분의 2배. 이거에 3분의 2배를 때려주면 얘의 합력이에요. 예, 3f 마이너스 6분의 5m. 여기서 6분의 5m 쓰는 거야, 이렇게. 이건 3분의 4 3분의 9 3분의 9에서 3분의 4뺌 3분의 5 3분의 5는 6분의 5mg. 3분의 5mg 3분의 5mg 6분의 5m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날라가고 치워지니까 f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f값은 2분의 1mg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f가 2분의 1mg였어. 2분의 1mg. 여기도 뭐 2분의 1mg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데 v를 쓰고 있잖아요. v가 문자에 나오잖아. 그럼 얘가 v에서 v 프라임 아, v 프라임 얼마예요? 자, 암산할 수 있어요. v 프라임 얼마입니까? v 프라임은 잘 보자. 어허 으흠 으흠 3분의 5네요. 3분의 5v 돼요? 끊어지는 가속도가 3대 1이라며.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3대 2인 거야. 얘 속도 변화량이 v죠? 초고추까지 올라갈 때. 이거의 3분의 2 3분의 2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럼 3분의 3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v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음,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어. 저 d를 구할 때 자, 이렇게 해주면 돼. 뭐, 이걸 한 덩이로 보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한 덩이로 보면 이제 3m인데 3m짜리가 3f에서 f 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각각 보던가 뭐 한 덩이로 보던가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시간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의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걸 쓰는 거야. 저는 전체 b하고 c를 토탈로 볼게요. b, c의 전체 압력은 3f에서 f를 빼니까 2f가 되겠죠. 2f니까 이거예요. mg. 2f는 mg잖아.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의 에너지가 변한다. 2분의 1 한 덩이로 보면 3m 나중속력의 제곱 나중속력의 제곱에 처음속력의 제곱 빼면 되니까 9분의 25에서 9분의 9 빼니까 9분의 16 9분의 16 부의 적업이 나오겠죠. 여기서 뭐 m 꺼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3이고요. 이렇게 가니까 8이겠죠. 3과 8이 남네요. 3과 8이 있는 게 답이네요. 1번입니다. 그쵸? 문제에서는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을 도출한다면 g로 넘기면 되니까 3g분의 8부의 적업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3과 8이 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18번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19번 가볼게요. 전기력 문제입니다. 전기력이 작년 내내 19번에 출제가 됐다고 했어.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기력을 새로운 킬러 주제로 평가원이 잡았어요. 알겠지요? 자, 보세요. 하나, 스킬을 알려주면요. 이렇게 전화 판별 문제잖아. 전화가 분포되어 있는 형태에서 점전화들이 이렇게 전기력을 받으면서 고정되어 있죠. 전화 분포에서는 항상 개, 전체 개의 전기력의 합력은 0입니다. 뭔 소리야? A, B, C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주거받는 힘이 다 작용반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전기력은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개의 전기력은 항상 0이죠. 예를 들면 A랑 B가 밀고 있다. F1을 밀고 있다 합시다. B랑 C가 서로 당기고 있다. 당기고 있어. F2로 당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C만 보면 되잖아. A, C가 겁나 세게 밀고 있어. 밀고 있어. 작용반장형이죠? 작용반장형으로 항상 다 똑같아. 그럼 각각을 보면 얘는 합력이 왼쪽 B는 합력이 오른쪽 C는 합력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지만 개의 전기력은 0이에요. 왜? 왼쪽 방향으로 F1 F2 F3 오른쪽 방향으로 F1 F2 F3 개의 합력은 0이지. 듣고 나니까 당연한 거죠. 왜? 점점 앞끼리 밀거나 당기는 이 전기력은 작용반장형 법칙이 성립해서 항상 쌍으로 반대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토탈 전기력의 합력은 늘 0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걸로 문제를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 A, B, C가 있는데 A가 전기력이 0이야. B가 오른쪽으로 F를 받는데 그럼 C는 F로 왼쪽인 거예요. F인 거예요. 왜? 합력이 0이 나와야 되니까. A가 전기력이 0이야. B도 0이래. 그럼 C가 여기 있으면 C는 얼마일까? C도 0이야. 전기력의 벡터합은 0이어야 되니까. 만일 A가 왼쪽으로 힘을 받는데 근데 B도 왼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C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친 것만큼. 전기력의 벡터합은 0이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문제 풀다가 19번. 그림과 같이 X축 상의 점전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요.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다. 양전하 A의 전기력은 0이래. A는 전기력이 0이랍니다. 그리고 B의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는데 그러면 C는 오른쪽으로 받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그냥 풀렸네. C의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아니고 플러스 X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 틀리면 답은 1번과 2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가 0인데 전기력이 그럼 경우의 수가 나와. 얘가 플러스면 밀고 마이너스면 당기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면 당길 때 얘가 밀어주면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의 전화량이 무조건 커. 둘 중에 하나인데 B가 왼쪽으로 힘을 받으려면 이게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B가 왼쪽으로 힘 받으려면 얘가 밀고 얘가 당기는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리 날려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얘 당기고 얘가 얘가 당기는데 그렇죠? 힘을 왼쪽으로 받으면 되니까 A가 전화량이 더 크면 되겠네.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A 전화량이 C보다 크면 딱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B는 음전하다 맞고요. 전화량 크기는 C가 A보다 작다죠. 그렇죠?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1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점전화 전화반별 문제는 쿨롱력으로 다 계산 문제라고 인식하는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개의 전기력이 합력이 0이다라는 것만 알면 이걸 알면 이걸 적용하면 계산이 대폭 줍니다. 계산이 사실상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가끔씩 전화량이 얘가 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쿨롱력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는 몇 배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것까지 같이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계산은 많이 줄어요. 전기력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혼자서 하다 보면 계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번 작년에 출제가 됐던 9평 20번 문제죠. 중력장래의 용수철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도 있는데 항상 운동의 에너지만 딱 구해라 라고 하면 합력거리 그래프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합력거리 그래프 힘거리 그래프인데 합력거리 그래프 면적은 1이겠지.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을 빨리 구할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랑 B가 질량이 mm인데 여기 장력을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한 덩이로 보면 돼요. 이 2m짜리가 용수철과 얘가 받는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mg 여기 mg 그리고 용수철이 당기는 늘어나면 탄성력이 있겠죠. 탄성력 그림하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스펙면 위에서 참고로 중력장 내의 용수철 문제는 압력이 반드시 마이너스 AX 플러스 B꼴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1차 함수 꼴로 나타나게 돼 압력은 AX 여기서 X가 있는데 변형 길이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니까 이동거리라고 이게 이동거리니까 S라고 써볼게요. X인데 편의상 S라고 썼어. 이동거리에 따라서 중력장 내의 용수철은 합력거리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도 이제 1회에서 내가 이겼잖아. 1회 할 때 했었잖아. 이것도 맞나요? 이것도 어차피 한 동의로 보면 여기 탄성력과 중력만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요.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 원래 길이에요. 늘어난 길이가 아닙니다. 원 길이. 원 길이는 정말 중요해. 원래 길이가 L0라고요. 나는 강의에서 B를 가만히 놓은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자꾸 딱 놓으면 얘가 쭉 내려왔다가 끌려와요. 그렇죠? 쭉 내려와 최하점에서 끌려 올라간다고 그때 최하점에 딱 가서 속력이 0이 될 때 방향이 바뀔 때 그때 합력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합력이 0이면 멈춰있겠지 거기서 속력이 0인데 말이 안되죠? 얘가 어느 순간 평영점을 통과를 해 평영점까지 끌려갔다가 통과를 해서 관성 때문에 치고 내려갔을 때 운동의 반대쪽으로 합력이 나오니까 느려지다가 0이 된 다음에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기에 순간 속력이 0일 때는 절대로 합력이 0이 아닙니다. 알겠죠? 순간 속력이 현재 0이래요. 이때 순간 속력이 최하점이야. 최하점에서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합력이 0이 아닙니다. 그리고 L까지 늘어났다고 했지 그럼 변형 길이는 L이 아니에요. 변형 길이는 델타 X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건 L-L0가 변형 길이입니다. 알겠죠? A, B의 진량은 M이고 용기초상수는 K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원래 길이니까 이 덩어리에 이 덩어리 이렇게 한 덩이로 보면 이 덩어리의 합력이 탄성력이 없어요. 합력이 M, G예요. 근데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동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의 합력에 대한 방정식은 M, G에서 얘는 이동거리가 곧 늘어난 길이네요. 이동거리 자체가 늘어난 길이잖아. 그러면 빼줘야 돼. 빼줘야 돼. 탄성력 K, S 이렇게 아, 그래서 합력은 마이너스 K, S 플러스 M, G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합력은 M, G인 거죠. 그러니까 얘의 합력 그래프는 아주 편안합니다. 합력 거리 그래프는 저걸 한 덩이로 보면 처음에는 합력이 M, G인데 그렇죠? M, G 마이너스 이동거리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동거리란 말이야. 이동거리 S라고요. 이게 이동거리 S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죠. 합력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니까 R자임이 아니면 그건데 증가한 다음에 그만큼 그대로 운동에너지가 합력이 반대로 나와서 그대로 운동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돼. 양의 1, 음의 1 운동에는 증가량 감소량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당연히 같겠죠. 대칭이어야 돼. 여기가 지금 이동거리가 L 마이너스 L0가 되면 여기에 딱 최하점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L 마이너스 L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합력이 0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합력거리 그래프거든. 이거는 절반이겠죠. 2분의 L 마이너스 L0.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뭘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평형점이니까 탄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탄성력 K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L0. 이게 바로 중력 Mg와 평형을 이루는 평형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기억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L 마이너스 L0. 그래서 L 마이너스 L0는 K 분의 2mg를 묻고 있는 거예요. K 분의 2mg 맞네요. 이용철의 길이가 L일 때 최하점에서 R자임은 0이 틀렸어요. 그럼 B의 최대 속력 얼마냐? 운동에너지가 이만큼 최대로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여기 면접 구하면 그게 최대 운동에너지. 여기 면접 구하면 그게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의 맥시멈 값은 R자임이 한 일 퍼텐셜을 물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 퍼텐셜 물어볼 때나 쓰는 거지. 연접 구하면 되잖아. Mg 곱하기 이거 곱하기 나누기 2니까 4분의 1 Mg 곱하기 L 마이너스 L0인데 L 마이너스 L0 안 쓰니까 여기서 그거 늘한 얘기예요. K 분의 2m 지고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됐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B의 최대 속력? B의 최대 속력이 전체 최대 속력이잖아요. 한 덩이로 보는 거니까 2분의 1 2m 곱하기 그때 속력 V조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지 M 날라가고 지워지니까 V값을 바로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네요. V는 K 분의 M G 제곱이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네. E가 살아났네요. 2K 분의 M 제곱근 때리고 G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V는 루트 2K 분의 M G 틀렸네요. 중력장래인 용수철은 합력거리 그래프를 써서 최대 운동이나 최대 속력을 구할 수 있고 평형점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텐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문제 또는 문제 보기에서 구하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도 고려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학년도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1회분과 2회분에 대한 특강을 마칠 건데요. 일단 이 두 회차를 푼다고 해서 무조건 3, 4월을 다 만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희들 점검 한번 해봐라. 공부한 것들 한번 테스트하고 실전 연습 한번 해봐라. 그리고 혹시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걸 느껴라. 알겠죠? 3월 학평 끝나고도 그걸 느끼시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알겠지? 자 이 모의고사 2회는 4월 학평에서도 너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안 되는 것들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앞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